저는 케익이 진짜 먹고 싶었는데 마침 여기에 룰 치즈 케익이 있어가지고 케익 두 개나 시킬 거지요 아아아아아아아아악 와아아아아아아아악 와아아아아아악 와우 진짜 기쁘다 오마이갓 잘 먹겠습니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너무 맛있어 음 와우와우와우 아아아아아아아아악 역시 야스 파라오슨 먹으러 아 아 저 방금 엄청난 실수를 할 뻔했어요 소현 야스 파라오슨 저 절 살 뻔했다 오마이갓 오마이갓 너무 맛있지 언니 오마이갓 음 초콜릿 진짜 진해 진짜? 먹으려고 대박이야 근데 초콜릿 먹고 튀김 먹으면 맛이 안 날까 봐 아니 안 날 으아아아아아악 아 진짜 여기 와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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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재회시켰으니 다시 문제 아 뭐 소리가 아파 고기 싸먹는 거야 야 뭐하는 거야 이렇게 내가 거의 내가 거의... 배고들이여! 벌써 쓰러질 것인가? 배고들이여! 일어나라! 일어났다 일어났다! 아직도 못 보이는 롬쎄... 롬쎄는... 내가 배가 이렇게 나와서 시내든 아직도 못 보인다... 내 당신은 정말 알 수 없는 사람... 우은 치킨, 마리아리, 피자스, 뉴욕 치즈케익, 아이스크림, 뉴욕, 아이스크림, 코칼... 아... 우리 한양도 한 번... 옆에서 한양은... 잔반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잔반처리를 아니오... 그냥 치즈케익으로 좋아요 치즈케익 진짜 맛있죠? 내가 왜 그렇게 난리를 폈는지 합방을 나올 거예요 아우 맛있다 맛있다 Orleans 마시예요 네이비를 당장하고 얼굴을 외워드라 아우 사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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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랑